자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요 바로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좀 사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3년에 5천을 만드는 겁니다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32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까? 12만 천 원짜리를 딱 하나만 더 하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바로 1억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첫 번째 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억을 모으기 위한 영상 제가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요 당장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1억 만들기에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사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5년에 1억을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좀 사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5년에 1억을 만들고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3년에 5천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년에 5천을 만드는 방법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돈줄남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바로 1억 만들기입니다 수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1억 만들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한 3주 전에도 1억 만들기 영상이 있었고 또 한 달 전에도 2023년도 버전으로 1억 만들기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벌써 조회수가 56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억 만들기 2023년도 버전 중에서 자 과연 그러면 이 1억 만들기를 가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돈줄남이 늘 강조하는 돈 모으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자 그게 바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할인의 유혹 너무 싼 거를 많이 물건을 사들인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안 갖고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그리고 잘못된 금융 상품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목적 없는 저축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딱 하나만 들라라고 하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목표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30 직장인들 만나보면 대부분 목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20대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 결혼 자금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집 마련이라는 걸 꿈꾸니까 자연적으로 이 다섯 가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만나보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글쎄 뭐 내가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다 결혼을 한다 그래도 30대 중후반에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목표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것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14살 먹은 아이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너의 꿈과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다 이거죠 여러분 혹시 조카가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너 꿈과 목표가 뭐냐 14살이면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청소년이죠 어린이죠 어린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아 나 꿈이 뭐다 목표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물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주변을 돌아보면 이 정도 나이 때 물어보면 대부분 아직 목표나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조카에게 아 목표와 꿈이 아직 없구나 아 그러면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내가 예체능을 하게 될지 또는 뭐 공부를 하게 될지 공부를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한 목표가 중학교 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 그래서 공부를 목표가 없으니까 하지 마라 목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의 2030들이 목표가 명확하게 없다는 거 너무나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돈 모으기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한 목표나 꿈이 아직 없다면 1억 모으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1억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로 풀이하더라도 사람이 매일같이 뭐죠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돈이 바로 1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1억 모으기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억을 모으는 사람이 첫 번째로 통과하는 그 통과 의뢰 베이스 캠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돈줄남이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기특한 사람을 만났어요 기특한 사람 자 기특하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는데 돈줄남이 봤을 때 너무너무 기특하다 이거죠 왜냐 3년간 5천만 원을 모아서 차를 사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뭐가 기특하냐 아니 차를 사는데 뭐가 기특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차를 사는 분 중에 돈을 모아서 사는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대개는 그냥 5천만 원짜리 차를 엄청난 이자를 포함한 할부로 긁고 그리고 나중에 갚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제가 기특하다라고 얘기했느냐 3년간 5천만 원을 모아서 차를 사겠다고 저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와 진짜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3년간 5천만 원을 딱 모으고 나서 차를 사지를 않고 차를 안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3년간 그 꿈에 그리던 차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축을 했는데 왜 갑자기 차를 안 사겠다고 하는 건가 그 이유가 뭔가 라는 거죠 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축을 하는데 1억을 만드는데 교두보라는 게 필요하죠 제가 좀 전에 베이스 캠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결국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일에 베이스 캠프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1억 모으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가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간 거가 아까워가지고 무조건 정상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달해야 될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통과 의뢰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바로 5천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베이스 캠프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1억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베이스 캠프는 바로 3년에 5천만 원이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3년 동안 5천만 원 만들어서 차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저축했던 사람이 참 기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왜 갑자기 5천만 원을 만들고 나서 차를 안 샀느냐 왜 안 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차를 사는 것보다는 1억 만들기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생각이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그러니까 3년에 5천만 원 모으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이 돈으로 차를 살 게 아니라 1억에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 3년 후에 5천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해 봤습니다 132만 원 한 달에 132만 원을 저축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32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까 아 물론 저축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독립을 해가지고 월세를 내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낸다 그러면 아 132만 원은 진짜 좀 무리다 아 내가 1억을 정말 5년에 모으고 싶어서 그 베이스 캠프인 먼저 뭐다? 3년에 5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해 보고 싶긴 한데 132만 원이 너무 좀 부담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린 적 있죠 5년 동안에 1억을 만드는 방법은 153만 원을 5년간 저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했다가 매년 10%씩 금액을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3년에 5천만 원 만드는 방법도 그럼 유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방식의 저축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많은 금액 153만 원 처음부터 132만 원 야 이거 좀 부담된다 자 그러면 1억을 만드는 첫 번째 관문인 이 베이스 캠프 3년에 5천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하는 저축 올해는 이렇게 좀 작은 저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2024년도죠 내년에는 조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얼마를 하느냐 132만 원이 25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 너무 좀 부담되니까 자 여러분 확 낮춰가지고 121만 원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153만 원 5년을 저축을 해야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121만 원을 저축을 해보자는 거예요 121만 원 물론 이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153만 원이나 132만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적은 금액이죠 올해는 이렇게 121만 원을 저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저축은 3년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3년 후에 얼마를 타게 되느냐 하면 4,583만 원을 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1년간 121만 원 저축 성공했죠 욕심이 생기죠 이제 와서 멈추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월급이 조금이라도 오른다 그러면 자 정확하게 10%만 더 하자 10%면 얼마예요? 12만 천 원짜리 하나만 더 하자 이거예요 내년에 월급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2만 천 원 정도는 할 수 있다 10%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저축은 2년간 지속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1년입니다 이제 마지막 1년만 버티면은 이제 내 손에 5천만 원이라고 하는 1억 만들기의 베이스 캠프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2025년도에는 12만 천 원짜리를 딱 하나만 더 하는 월급이 올라갔기를 정말 바라는데 그래서 딱 1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5천 3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죠 1억 만들기를 성공하는 사람 5년에 1억 만들기를 성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는 left time 그게 뭐예요? 바로 베이스 캠프 그게 바로 3년에 5천만 원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5천 30만 원이 나오니까 30만 원은 여러분 쓰시고요 5천만 원까지 모은 돈을 재투자하셔서 이제 정상인 1억까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억 만들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거쳐가는 것 바로 3년에 5천만 들기 자 그러면 올해는 121만 원을 저축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121만 원 250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죠 121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121만 원에 12만 천 원짜리 저축이 하나 더해지니까 아 내년에는 133만 원이 되는 거죠 저축이 그죠? 그리고 마지막 1년 마지막 1년은 133만 원에 12만 원이 더해지니까 145만 2천 원이 되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정말 1억 만들기 5년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베이스 캠프가 3년에 5천만 원 이것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에스컬레이터 방식으로 저축을 해서 우리가 한번 달성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줄남이 정말 만났던 기특한 사람 이 기특한 사람이 왜 기특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3년 만에 5천을 모아보니 이걸로 5천만 원짜리 차를 소비하느니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참아서 내가 1억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1억이라고 하는 거 5년이라는 거 야 이거 너무 멀다 너무 감이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들죠 5년이라는 세월 너무 길고 1억이라는 돈이 너무 멀어 보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쪼개보는 겁니다 자 3년에 5천을 여러분도 모을 수 있다라는 자 멘토님 차를 사지 않고 1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이 기특한 분 이 기특한 분이 오늘 영상에 영감을 주셨던 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내가 월급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걸음걸이가 아무리 먼 여정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도 1억 모으기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